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...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인 패널인데 중요한 건 메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네 메인 누르고 그리고 이건 조명 부분이신 거고 세탁 다 된 침구리하고 베개 같은 거 다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불하고 침구리가 다 들어있네요?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건이며 그 다음에 샴푸나 샤워바디워셔나 다 넣어드렸어요 히어드라이기 그 다음에 용병 분해제 면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조명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조리하실 때 드시면 되시는 거고 일회용품이며 호일이며 캠핑용품이며 그 다음에 코펠이며 그 다음에 와인잔이며 기본품목으로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실 게 없습니다 청소 채우는 호스 역할입니다 연장선이구나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연결을 체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 체결이 되세요 저희가 모재캠핑크가 매뉴얼 북이 있는데 각 기능별로 QR코드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바깥으로 하신다면 시작으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비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정신씨 앉아벨트 매세요 네 매세요 출발합니다 뽀뽀 날씨 좋네 진짜 좋네 어우 여기 습기 좋아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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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불퀘어질 수만 참아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너무 차가워 그런 짧은 가방 하나 더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너 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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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핳하 산책 갔다와. 아빠하고 엄마는 여기 있을게. 아이고, 앉아. 안 가, 오우. 아유, 캠핑은 이거지, 이거지. 마리티비 줘요. 괜찮아요, 여기. 와, 거기다 김치찌감 먹고 나중에 라면 막 끓여먹으면 안 돼. 야, 이거 좋다. 아,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. 제메시지? 오, 제메시지? 오, 제메시지. 오, 제메시지. 오, 제메시지. 오, 제메시지? 이랑 배추기. 이번 날 세트뱅 Words, 저메시지. 저메시지. 일단 알겠습니다, 우리 친구들. 드라메시오, 우리 친구들. 오늘 저한타기야. 어휴! 너무 뭐야? 여기 딱 사들아 귀찮아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전에 이렇게 outros Не삭이 진짜 여기 전에 이게 차가 딱 깔려고 너무 딱 신겨져 있는 거 봐 아멘 할머니도 안동찜당 먹고싶어요 가방에 집중한 높은 곳이 있었던 곳 동네시아 가다 갔는데 예전에 계속 가다가 가게 길이가 찍어 가지고 이게 계속 길이가 없는데 슬리카가 한 번에 가면 여기 딱 하나요 자 다 왔습니다 반납하러 왔습니다 오 차가 거의 다 닫았네 자 도착했습니다 짐승팀 인사하세요 눈물하지마 눈물하지마